저는 강남 뭐 압구정 청당 하면은 그거 많이 생각나요 막 길거리 캐스팅 당한 일화들 아니면 약간 압구정동 오렌지족이 약간 여기 바이브 아니에요? 오렌지족이 이제 90년대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 그쪽 골목으로 딱 하면 그쪽이 이제 야타가 있을 때지 야타족! 어떻게 보면 그게 요즘에 헌팅이네? 그때는 많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수입차도 별로 없었어요 누나한테 하는 사람 있어요? 안 돌아다니지 길거리를 잘 걷지는 않는데 일찍 데뷔했으니까 되게 운전을 좋아해서 오렌지족들이랑 같이 이제 막 아니 오렌지족이 뭐예요? 소나타나 그랜드는 물론이고 벤트나 포세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현란한 색깔의 스포츠카도 등장합니다 10년도에는 우리나라는 귤인데 오렌지가 이제 약간 외국 느낌이 나고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잘 사는 친구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오렌지족이라고 했지 그래서 뭐 오렌지를 이렇게 차에서 오렌지를 던지며 받으면 여자가 수락한 거고 너무 싫어 이거 뭐야 나도 진짜 별로다 그거 어 옛날에는 이제 과시가 좀 먹히는 시대였지 과시를 하면 근데 딱 그 과시를 할 수 있는 거리가 그 로데오밖에 없었어 악구정 로데오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잘생긴 애들은 아르바이트를 일부러 강남의 악구정에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영화사에 캐스팅되고 그런 남자들은 진짜 많지요 맞네 맞네 병원이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알바 쉽게 진입장벽으로 캐스팅되는 거야 다른 오디션이 필요 없던 아니 요즘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들면 가서 핸드폰이 만약에 같은 기종이면 여기다 갖다 대요 그럼 번호를 전송하시겠습니까? 딱 떠요 그럼 수락을 눌러요 그럼 헌팅을 해요 그렇게 그걸 진짜 해요? 해 너는 헌팅 많이 못하잖아 아예 못하잖아 아예 하신 적이 없죠 저 요즘에는 남자들이 너무 접근하기가 쉬운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 수근 선배님이 외발자전거 탔대 그럼 닝에다 불 붙여놓고 떠나넣어 하고 막 술 뿌려서 막 부셔 그래야지 간신히 집전화번호 받는 거야 나 여기 초대되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키 안 큰 거예요 스테레스 온 몸에 지금 화장 자국이라니까 아니 그럼 선배님 진짜 궁금한 거 선배님이 그래도 플러팅이 있었을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수지 씨는 앞니 플러팅이 뭐 있잖아요 마음에 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아니 이제 무조건 몸으로 했어요 옛날에 막 백 덤블링 같은 거 잘하고 그래가지고 백 덤블링 플러팅 딱 메고 뛰다가 옆돌기하고 막 뒤로 넘으면 학생들이 그 당시 신기해하니까 백 덤블링 플러팅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야 노래 바로 여기 청담사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뷰가 좋은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웨딩 촬영을 하려고 웨딩 신랑 신부가 횡단보도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너가면서 촬영하고 오면서 촬영하고 포토존이네 웨딩 포토존이네 유명한 청담사거리가 있어요 언니는 어디서 살았어요? 저는 이제 저기 워크? 에스터마우스에서 하는 오 루즈 언니 우리는 거기다가 클럽을 차려갖고 안 나가고 거기에 이제 피로연까지 근데 그날 DJ가 정말 유명하신 분이 오기로 했어요 DJ코? DJ코? 아니야 DJ코 정답 DJ 춘자 아니 다른 분인데 아 다른 분 많아 피로연 하려고 클럽에 다 모였는데 DJ가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 계셔가지고 그래갖고 그날 온 가수분이 DJ를 해줬어요 진짜? 근데 나 이런 파티 너무 꿈꾸는 파티 약간 선배님 때는 축가 누구 불렀어요? 선배님 결혼식간에? 나는 잭스키스가 해줬지 와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파플, 파플 상여리 형이 상근이 강아지 얻고 입장하고 맞아 맞아 그때구나 그때는 저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결혼식은 막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초촐하게 우리처럼 스몰 웨딩 많이 하잖아 스몰 웨딩 진짜 많이 하잖아 나는 청담동에 이제 산 게 이제 7년 된다고 그러면 안 됐어요 지금도 유일하게 청담동 강남에서 만나는 사람은 호동 선배 강남 사시고 저기 종민이 종민이 자주 만났고 이경규 선배 논현동 살아서 청담은 아니지만 만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네 그렇게들 많이 만났고 저희 동네 집 앞에 청담초등학교 밑에 그쪽으로들 많이들 찾아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 있다 보니까 운동회 때 갔는데 연예인 어머니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아 정답입니까 그때 막 인사드렸던 게 이제 우리 박경림 씨도 인사드리고 그 당시에는요 송윤아 선배님도 그때 우리 학교 애기랑 동창이라서 그때 인사드렸고 저는 시우랑 저희 애가 같은 학교 다녀서 방호동 선배님 시우 바로 옆바디여서 시우 자주 봤죠 지금 사는 데에는 그러면 그쪽에는 누구누구 계세요? 제가 이제 아이도 크고 이래서 짐도 좀 줄일 겸 해서 누구한테 팔게 됐어요 그 집을 준호 씨가 사 2PM 준호 씨가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와 대박 준호 가셨어요? 네 준호 씨가 사서 이사 와서 이제 준호 씨라는 걸 알았고 이제 와 차에 누구 여자를 누가 태워서 가나 청담동에는 사실은 와달라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저도 이제 슬슬 인맥이 바닥이 나가지고 볼 사람이 김희선 씨는 데뷔하고 몇 년? 30년 됐어요 고등학교 때 데뷔한 거니까 사실 저 젊을 때 어릴 때죠? TV에 나오는 사람과 내가 같이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 거냐 지금 아 미치겠네 갑자기 또 오셨어 아니 앉아있으면 너무 좋죠 순간순간 이게 오네 센터가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아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 멋져 멋져 난 똑같은 거 같아 김희선은 정말 근데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너무 똑같아 실물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짠! 와 짠! 와 목소리 좀 제일 높았어 이런 게 안 변한 거야 예쁘다면 무조건 좋아해 이런 게 근데 촬영하면서 이런 텐션 처음 봤어요 아직도 참 근데 오빠 잘생겼다는 소리 들으면 오빠 지겨워요? 안 좋아요? 근데 나는 좀 약간 초월했어 왜요? 초월했어 나는 초월했어 그럼 무슨 말 들을 때가 솔직히 제일 기분 좋으세요? 별로다? 너무 좋아 진짜 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욕 좀 해줘 난 그냥 욕만 안 먹으면 좋아 어? 난 욕만 안 먹으면 좋아 그냥 형님처럼 이렇게 찐아 뭐라 그래야 되죠? 서구적 미남형? 전형적인 미남 요즘은 이렇게 예쁘더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영웅이 너무 잘생겼다 만찐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맞아 맞아 아니 나 진짜 그 생각이 드네 왜냐면 정말 만화하나 신 인류야 맞아 영훈이나 영훈이나 아니면 주현이 같은 친구들은 신 인류야 신 인류야? 신 인류 신 인류 몇 살 때 딱 느껴지니 영훈아 뭐가요?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지라는 게 그런 때 사춘기 때 오나 그게? 근데 그거는 또 있어요 아니 근데 불현듯 와 그런 시기가 있어 저 방금 이 질문이 올해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너무 궁금해 너무 왜냐면 나는 내가 작다라는 거를 나는 내가 작다라는 거를 어? 중학교 때까지 못 느꼈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송에서 숏다리 농다리가 나오고 희재형이 그때부터 숏다리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 재밌다라는 내가 처음으로 그거는 옛날부터 그냥 알고 있었으니까 애기 때부터 알았어요 저도 비슷해요 어 뭐야 너는 저 원래 중학생 때는 엄마가 사준 옷 입고 막 그냥 다 맘대로 엄마 말대로만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그냥 딱 학교에서 딱 뒤에 거울 달려 있잖아요 딱 그걸 봤는데 어? 좀 괜찮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를 보고 다른 애들 왜 이렇게 다 오징어지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옷에도 막 엄마한테 엄마 이거 말고 딴 거 사줘 잘생긴 애들은 안다니까 언니는요 솔직히 혜선 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웃긴 게 이 긴 세월 동안 아직도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 처음 본 거 같아서 얘기해 주세요 언니 근데 그 성격이 너무 좋은 성격인 거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잘합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특히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쁘다 이쁘다 그런데 이제 사실 횟수가 줄지 나이 들면 아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런 말에 더 감사하게 돼 예전에는 당연시 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말 해주는 게 감사함을 느끼는 게 요즘인 거 같아 맞네 그래도 뭐 저런 고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횟수가 줄었네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나도 웃긴 사람 어때요? 이쁜 여자분들은 웃긴 남자한테 매력을 느낍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결혼하신 분도 그럼 엄청 재밌으신 네 재밌어요 형부 형부 아직도 되게 스윗하게 오빠라고 부르세요 왜냐면 그 달짝지근해 보면 혜진이 형이 좀 재밌어 해야 돼서 김희선 씨가 약간 끌리는 약간 맞어 순수하고 재밌구나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 다른 게 있군요 그래서 내가 내가 저 영화를 보면서 영화 너무 재밌어요 영화 너무 재밌고 따뜻한데 아무리 봐도 혜진이 형이 저런다고 김희선 씨가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요 그거 제가 만나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은 내 말은 돈도 있고 잘생기고 웃기면 좋잖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영석 큰 실수 한 거야 지금 다 빼줘 다 빼줘 싹 다 빼 야 엎질러진 문제야 이거 혜진이 오빠 사랑스러워 말을 왜 말을 왜 못 끝내세요 아니 아니 혜진 씨 꼭 얘기해야 돼 아니 아니 엄청 사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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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진짜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댄스 있으셔라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동네 어느 동네에 간 거예요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아 요즘 핫하다는 저 성동구 아 저희가 최종 목표는 북에 가는 거거든요 동네 다 돌고 왜요? 꼭 와주세요 형님 취향적이에요 아 너무 웃기지 않아 진짜 너무 웃겨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형님은 살짝 번아웃 오신 거 같은데 배부르고 맥주 세잔 드시는 때는 나는 나는 사실 나는 항상 7시 반 정도에 일어나거든 아침이요? 아 그래서 아 이때 좀 위험해 아 그러니까 9시 다 두고 지금 8시 조금 넘은 거 같은데 9시 9시 뉴스 보고 다요? 10시 좀 넘으면 눈은 떠 있지만 거의 시체야 아니 아니 그 정도야 그럼 픽업을 에그이터 커밍으로 가셨어요? 가깝죠? 아까 우리 거기랑 아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저희 원래 방송국 TV에는 이제 상암동에 있으니까 다 상암동 근처에서 이렇게 살다가 너무 일하기가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상암동 여기 아파트 101동 103동 107동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건물을 하나 해가지고 다 다시 합치자 음 그럼 나 피디님 건물이에요? 아니야 회사 회사 건물이고요 회사인데 이제 매각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지분을 갖고 있지 오 그 건물이 그렇게 올라가게 된 기본적으로 계기를 봐야 돼 아 물론 1등 공신 그거의 원인 제공은 분명히 이 사람이라는 거지 그걸만 했고 남한테 쉐어하지 않고 자기만 가진 거야 그 정도는 내 거 아니라고 내 거 그리 아닌데 내가 가봤는데 누가 봐도 나영석 거야 그럼요 영성하시다 야 이거 진짜 소문난다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나영석은 절대 군주였어 내가 본지 절대 군주라는 말이 너무 웃기다 아니 왜 자금성 같은데 조금 가는 신하들 있잖아 자금성이 이제 길고 크잖아 그거에 대한 위약감 그걸 내가 느꼈다니까